넌 거짓말을 치고 있어. 코! 넌 코도 했어. 맞지? 아니요. 넌 지금도 거짓말을 치고 있어. 넌 턱도 했어. 맞지? 아..아니에요. 싸우지 마! 이빨 까고 있어! 나는 힐! 얼짱쌍쌍도 널 지켜봤다고! 휴.. 이미 보셨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. 네, 저 잘했어요. 네, 알았어요. 눈 어디서 했어? 아이디야. 코 어디서 했어? 아이디야. 턱 어디서 했어? 아이디야. 네 눈, 코, 톨을 아이디에서 다 했다고. 거기가 그렇게 잘해. 그럼 나도 성인 진대하죠. 아이디. 거기서 하면 나 그럼 김수현 될 수 있어. 김수현 뿐이겠죠? 그래서 아이디야 믿을만 할까요? 그거 어디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? 아이디는 그냥 이빨이랑 연락처를 상담 당장이나 남기면 혜택근만 해낼 수 있어. 아, 진짜? 그럼 나 성인 잊고 가야겠다. 바로 신청할게.